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밥으로 사람 기분 그지같게 만드는 그런 요상한 재주를 가진 할머니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내가 오늘 명절로던 게 오직이었는데 남은 참 밥을 먹으라며 주는 시모 됐으니까 할머니 너나 많이 드세요. 이러고 저 혼자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원제 남은 밥 싫다니까 시어머니가 아이고 속할 말이 없기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 진짜 너무 열받아가지고 여기 들어와 하소연합니다. 오늘 추석 전날 새벽부터 출발해가지고 아침 일찍 왔고요. 차를 음식 준비한다고 하루 종일 쉬지도 못하고 아니 아침도 굶어서 커피 한잔으로 겨우 버티고 전만 진짜 주구장창 오지게 미친듯이 붙여댔는데 저요. 진짜 허리 끊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죽는 줄 알았다고. 근데 그럼 나한테 찬밥을 드리밀어? 그러고 보니까 작년에도 그랬어요. 그날도 정말 세빠지게 일하고 다같이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부릅니다. 그리고 대뜸 꽁꽁이 나는 남은 밥이랑 해가지고 조금 이따 나랑 따로 먹자. 이러는 거야. 나 진짜 기분 더러웠거든요. 그래도 처음이고 하니까 어찌어찌 계속 참고 그냥 넘어갔는데 아 진짜 개짜증 오지네. 오늘 점심도 그래. 또 이런 말을 하는 거야. 힘들게 상 다 차리고 밥 푸고 수저까지 놓고 나니까 또 식 다가와서는 남은 밥으로 여자끼리 조금 이따 따로 먹자. 이러는 거야. 나 안 그래도 지금 힘들어 죽겠고 아침도 굶어서 배고파 미치겠는데. 이런 상황에서 에이 설마 또 그러겠어? 하여튼 그 말이 진짜 툭 튀어나오니까. 아니 내가 무슨 이 집안 무술이 노예도 아니고 말이야.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요? 왜요? 이랬더니 본인이 더 황당하다는 듯. 왜기는 남자들 먼저 먹이고 조금 정리가 되면 먹자 이거지. 와 진짜 작년에도 겨우 차만 넘긴 건데 또 이런 소리 들으니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그래서 아니 요즘에 남자랑 여자랑 따로 먹는 집이 어딨어요? 저요? 따뜻한 새 밥 먹을 거 아니면 차라리 그냥 안 먹고 혼자 나가서 사 먹고 올게요. 이렇게 따졌더니 그제서야 어이그 니가 그렇게 생각하는 줄 내가 몰랐네. 이러더니 사람 더 열받게 실실 웃으며 하는 말. 어이그 속할 말이 없게 너 왜 그러냐? 어이그 알았다 그래. 얼른 먹어라 먹어라. 먹어! 아니 진짜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너무 빡쳐요. 그래서 어머님 저 지금 웃자고 한 말 아니고요. 아 됐고 그냥 나 안 먹을 거고 어머님이나 찬밥 실컷 드세요. 이렇게 질러버리고 말리는 남편 손뿌리 치고 저 혼자 카페에 와가지고 커피랑 샌드위치 사 먹었어요. 연휴지만 다행히 문을 연 곳이 있더라고. 여하튼 지금도 집에 안 들어가고 여기 앉아서 글 쓰고 있는 중인데 내일 아침 차례 지내자마자 바로 친장에 건너갈 거예요. 가서 우리 엄마가 해준 따뜻한 밥 새 밥 그거 얻어 먹을까? 그리고 만약 내일 아침에도 사람 빈정성하게 만들면 그냥 상도 엎어버릴 겁니다. 아니 나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2024년이잖아요. 혹시 다른 시무도 이러는 집이 또 있을까요? 아니 이건 뭐 70년대도 아니고 생각이 너무 후집니다. 그 밥이랑 그 반찬들 여자들만 준비하는 것도 빡치는데 남자들 먼저 다 처먹고 남은 밥을 나중에 따로 먹자고? 남의 집 귀한 딸내미 얻어다 명절마다 기름 냄새 오지게 뒤집어 써가며 일을 해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어디 동량화는 거지 적선하는 것도 아니고 찬밥덩이를 주겠다는 거야. 결혼할 때 돈도 반반했는데 그런 내가 고작 남은 밥이나 먹으려 시집을 온 건지 열받아 죽겠다니까요. 남편은 얼른 화풀고 얼른 돌아오라고 하는데 이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댁에만 오면 몸이 쇼파랑 합체라도 하는지 벌러덩 누워가지고 아예 일어날 생각도 안 하고 그저 전이면 술이면 날름날름 처먹는 모습만 보니까 진짜 죽여버리고 싶더라고. 뒤에 하나 더 있어요? 댓글 1번? 어? 운전 못해요? 지금 바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운전이 안 때도 그래. 그냥 택시 타고 가든지 그것도 아니면 터미널 가서 버스 타고 친정으로 가세요. 도대체 내일까지 왜 기다리겠다는 거야? 아 진짜 보기만 해도 열받네. 네 남편도 그래. 지가 지금 카톡이나 보내고 있을 타이밍이야? 어? 와가지고 무릎 꿇고 빌어야지. 딱 멍청한 지 엄마 닮아가지고 지능도 낮은 인간인가 보네. 네 인생 망했네요. 2번? 야 시어머니보다 남편이 훨씬 더 재수 없다. 친정 가서 전부 다 말하고 저흰과 그냥 똑같이 찬밥 주세요. 대들글 와 꼭 그랬으면 좋겠다. 지 아들내미가 거기 가서 찬밥 얻어먹으면 시모 반응이 어떨지 되게 궁금하네. 끌 끌 끌 끌 끌 3번 친정에 꼭 말하고 사위한테 식은 밥 남은 밥 줘요. 하는 척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하라고. 반대로 본인이 당해봐야 아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남편이 아무렇지 않게 그걸 잘 받아 먹으면 그냥 앞으로도 쭉 찬밥만 주세요. 그럼 돼요. 되실까요? 그리고 이걸 시모가 반드시 알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 아들이 처가에 가면 늘 찬밥 남은 밥만 먹는다는 걸 말이죠. 4번 그지같은 시가에 가서 남자들 밥 해먹인 사람이 이제는 친정에 가서 엄마를 시켜 따뜻한 밥을 먹겠다고? 그 포부가 참 인상적이네요. 대댓글 진짜 뼛속까지 며느리 근성이다. 너무 짠하네. 끌 끌 끌 끌 5번 저는 속 시원하게 말하고 벌떡 일어나 친정으로 가는 그런 성격은 못되지만 그래도 인터넷에서 본 거 이걸 사근사근 말했더니 시어머니 되게 머쓱해하면서 바로 새 밥으로 바꿔주더라고요. 어머님 저한테 자꾸 이렇게 찬밥만 주시면 이 사람도 저희 친정에 가서 찬밥만 먹게 될 거예요. 명심하세요. 6번 우리 시모도 꼭 그랬지. 찬밥 딱 한 그릇 남겨놓고는 반드시 나한테 아이고 이거 어쩌지 이런 소리를 해요. 그럼 나는 눈치 없는 척 글쎄요. 아 꽁꽁이 아빠가 찬밥 되게 좋아하잖아요 어머님. 아범한테 주세요. 이러면 바로 딴청 피우고 절대 추고도 안 자요. 이 그지같은 노친네. 그 찬밥 난 못 먹여가지고 매번 똑같은 걸 물어보고 난리 염병을 떨어대는데 당연히 나는 안 먹지. 밥 차리고 하고 치우고 하는 거 이 전부 다 내가 하는 건데 이거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면서 고작 밥 한 그릇이 아깝나 싶어서 일부러 더 뜨신 밥 고봉으로 퍼서 보란 듯이 먹어요. 진짜 신부가 왜 이따위인지 아직도 미스테리야. 아니 반대로 지 아들이 찬밥 얻어먹으면 입에 거품 물거면서 왜 이러는 걸까요? 7번 벌써 5년 전이네요. 저 결혼하고 첫 명절 점심때 시댁을 갔는데 당시 연세 90도 넘은 우리 시할머니가 저를 살짝 부르더니 이거 아침에 퍼 놓은 거다. 찹쌀도 떨었고 맛있는 거다. 이러면서 찬밥 한 덩이로 먹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당시 저희 남편을 포함해가지고 아무도 이 광경을 못 봤는데 사실 뭐 제가 평소 찬밥을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또 할머니니까 워낙 옛날 사람이니까 이러는 거겠지 하고 넘어갔어요. 따지고 보면 우리 친정도 남녀 겸상 안하는 개그지같은 꼰대 집안이거든. 잘 알죠? 그래서 그냥 아 네 할머니 이러고 그걸 받아서 자리에 앉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아버지가 그걸 딱 보더니 정색을 하면서 아니 꽁꽁아 니가 그걸 왜 먹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답을 못하고 저 대신 시할머니가 아이고 아범아 그게 아니고 이러면서 뭐라뭐라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전부 다 쌩까고 제 밥그릇을 들고 싱크대로 가더니 그대로 확 집어 던져버리는 겁니다. 와장창하고 그릇이 깨졌어요. 그리고 다시 자리로 돌아와가지고 당신의 밥을 저한테 주셨고 남편 그러니까 아버님의 아들을 쓱 바라보더니 너 뭐하냐? 얼른 밥 새로 안 포와? 와 포스가 얼마나 대단한지 어머니인 시할머니도 바로 쭈그리댔어요. 뭐 그 뒤로도 무조건 며느리인 저를 보호해 주셨고 작년에 시할머니가 돌아가시긴 했는데 이젠 오지 말라고 하시네요. 너 힘들다. 그냥 집에서 쉬어라. 이렇게요. 하 이런 거 보면 부모님 세대도 복불복인 것 같아요. 우리 엄마는 아직도 명절에 나한테 일하러 안 한다고 대놓고 쌍욕하거든. 이래서 내가 명절은 그냥 시댁에 가고 싶어. 친정 너무 싫어요. 애들꺼? 어? 뭐지? 천엄마가 아니라 시엄만가? 꿀꿀꿀꿀꿀꿀 두 번째 사연입니다. 원지 매번 누룽지밥을 주는 시어머니 전기밥솥 아니고 압력밥솥에 밥을 하는데 매번 웃으면서 누룽지밥이 제일 맛있는 밥인 거 너도 알지? 이러면서 딱 저한테만 누룽지밥을 주거든요. 사실 뭐 제가 누룽지밥을 좋아해서 잘 먹긴 했는데 문제는 시어머니의 의도죠. 의도 친구들이 야 그거 너 일부러 엿 먹이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서 생각을 해봤더니 그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따갈 때 너무 심해가지고 김이랑 밥만 먹었던 적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이 낳은 지 3년도 넘어가는데 지금도 그래 너 김 좋아하잖아 김이랑 먹어라 하면서 김이랑 나물만 저한테 주고 자기 아들 지 남편 앞에 있는 고기류를 놔요. 거기다 생선도 싹 발라가지고 저 하나 빼놓고 시아버지 남편 손주한테만 올려줍니다.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얻어먹은 적이 없어요. 여하튼 그러다 이번에 또 제 밥을 마지막에 퍼는데 역시나 누룽지가 제일 맛있어. 너 누룽지 좋아하잖아? 이러면서 주길래 바로 남편 그릇이랑 바꾸고 여보도 누룽지 좋아하잖아? 이러면서 줬더니 시모가 정색을 합니다. 뭐라니? 우리 꽁꽁이는 누룽지 안 좋아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요즘에 입맛이 바뀐 건지 누룽지 좋아하던데요? 이랬더니 자기 아들 얼굴을 보면서 너 누룽지 좋아했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다 남편은 어? 좋아하는데? 이러니까 아무 말 없이 밥만 먹습니다. 다 먹고 남편한테 설거지 시키고 저녁 과일 준비하는데 시모가 과일은 내가 할 테니 설거지 네가 해라. 이러니까 이번엔 저 대신 남편이 먼저 어? 아니야 이거 내가 금방 할게. 이랬거든요. 그러자 되게 황당하다는 듯 저를 빤히 보면서 아니 쟤 혹시 너가 친정 가서도 설거지하고 그러냐? 이런 말을 합니다. 참고로 사전에 미리 남편한테 이야기를 해뒀었어요. 누룽지랑 설거지. 바로 분위기 다운되고 아버님 혼자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냥 아이만 끼고 있다가 다들 뭐 말도 안하고 그래서 아침만 먹고 지금 친정 가는 길이에요. 혹시 제가 뭐 크게 잘못한 거 있나요? 없죠? 없잖아. 댓글 1번 지금 쓴 이 시모 속으로 겁나 부글부글 거리고 있을 겁니다. 말도 못하고 아니 말을 하자니 지가 더 쪼잔해 보이고 지금 100% 화병 나가지고 드러누웠을 거라고? 깔깔깔깔깔깔깔. 2번 아니 나는 이런 시모들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입장 바꿨었지 아들이 저런 그지같은 취급을 당하면 참을 수가 있나? 지 딸이 남의 집에 시집 가가지고 똑같이 당해도 참아지냐고. 5번 아이고 걔 멍청한 시모 좋지도 않은 머리 쓰다가 된통 당했네. 저렇게 속이 훤히 다 들여다보이는 개뻘찍거리를 도대체 왜 하는 건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지 늙어가지고 골골거릴 때 더 구박을 받고 싶어서 저러는 걸까? 끌깔. 4번 아이고야 시모 속 뒤집히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 아니 지도 옛날에 겪었던 일일 텐데 왜 저렇게 못돼 처먹은 걸까? 5번 쟤 니네 친정가서도 설거지하냐? 아우 이 대사 너무 소름이다. 아휴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알긴 알겠는데 왜 그러는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정말 어이가 없는 건 이렇게 자기 속이 투명하다는 거 상대방이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 의도를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 머리가 나쁜 건지 너무 못 되면 그런 것도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건지 참 어지럽습니다. 아무튼 우리 며느리들 화이팅! 감사합니다.